인천시는 8월 20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아파트에선 전국 동시 소등 행사에 맞춰 모든 세대가 밤 9시부터 5분간 불을 끕니다. 또 자전거 발전기 체험과 태양광 만들기, 에너지 절약 홍보물품 나누기 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의 날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전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시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유준호 시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 절약운동은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범국민적 실천 방법이며 이번 행사가 시민분들에게 에너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준호 시에너지정책과 함께 시민분들에게 에너지의 소중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